전설의 포켓몬 시리즈의 리유입니다.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든 기본적인 실력과 함께 멘탈은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며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순간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 특히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NBA에서 굉장한 커리어를 쌓았던 그리고 현재도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들은 실력도 심각한 선수들이 실력이지만 이러한 강인한 멘탈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선수는 한때 샤키 로니를 후계자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피지컬에 실력까지 겸비했던 빅맨이었으나 성숙하지 못한 멘탈 때문에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이런저런 이슈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요. 요즘 NBA 트렌드에선 보기 힘든 정통센터의 계보를 이어나갈 뻔했던 바로 아기 멘탈 앤드류 바이넘 선수입니다. 신장 2m 13cm, 체중 129kg의 빅리그에 걸맞는 훌륭한 신체 조건을 갖추었던 바이넘은 대항리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NBA에 뛰어든 고졸 출신 선수로 드래프트 당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만 20세가 되었던 3년차 시즌부터 잠재력을 터뜨린 바이넘은 7년차가 된 11-12 시즌 정점을 찍으며 득점과 리바운드가 준수한 더블 더블 빅맨으로 성장했고 수비력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뤄내면서 그해 올스타에 선정된과 동시에 올 NBA 세컨드 팀에 드는 영광까지 차지하죠. 그리고 데뷔팀인 LA 레이커스를 커리어 동안 두 차례나 우승시킬 정도로 레이커스의 중심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NBA 경력은 고작 9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정말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이 전도유망했던 빅맨 앤드류 바이넘이 왜 갑자기 빅리그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는지 저 리오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1987년 10월 27일 미국 유저지의 플레인스보로 타운십에서 두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난 앤드류 바이넘은 그가 한 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면서 농구를 배웠고 마지막 주니어 시절과 졸업반 시절 2년 동안 세인트 조셉 고등학교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주니어 시절 평균 16득점, 13 리바운드, 6 블록을 기록했고 졸업반 시절엔 평균 22.4득점, 16.8 리바운드, 5.3 블록으로 자신의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전미 최고의 고교 선수들이 모이는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 게임에도 초청받아 9득점 5 리바운드를 기록하기도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바이넘은 원래 농구 장학금을 받고 코넥티컷 대학교로 진학하고자 했으나 고심 끝에 일을 접고 과감히 2005년 NBA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인정받아 1라운드 10번째인 높은 순위로 농구명가 LA 레이커스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당시 17세 244일의 나이였던 바이넘은 드래프트에 지명된 역대 최연소 선수로 기록되었고 시즌 개막전인 덴버 너게츠전에 벤치에서 출전하며 이 또한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레이커스는 바이넘의 성장을 돕기 위해 프랜차이즈 레전드 카림 압둘자바를 영입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특히 2006년 1월 2000년대 초반 레이커스의 중심으로 활약했던 공룡센터 샤키 로닐과의 첫 맞대결이 압권이었는데요. 오닐은 바이넘을 상대로 풋백 덩크를 성공시키면서 선배로서 자존심을 보여줬지만 바로 다음 공격에서 바이넘은 단 한 번의 깔끔한 무브로 오닐을 가볍게 제치고 덩크로 맞받아치며 강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첫 시즌엔 크게 중용받지 못해 평균 1.6 득점 1.7 리바운드의 초라한 기록을 남겼지만 이는 다음 시즌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었죠. 소포모어가 된 2006-2007 시즌 바이넘은 82경기에 모두 출전할 수 있었고 그 중 53경기에 주전센터로 플레이하면서 평균 7.8 득점 5.9 리바운드 1.6블록 55.8%의 야투율을 기록하며 상당히 효율 높은 공수 퍼포먼스를 펼쳐 보입니다. 커리어 첫 선발로 나왔던 피닉스 선즈와의 10월 경기에선 18득점 9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좋은 출발을 알렸고 11월 미네소타 팀벌부스전에서는 시즌하이 20득점에 14 리바운드 3블록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첫 더블 더블까지 달성해버립니다. 2년 차 때에도 여전히 NBA에선 가장 어린 선수였고 그럼에도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인 바이넘은 단숨에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뉴저지 넷츠는 팀의 에이스 제이슨 키드까지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해 바이넘을 데려오려고 했을 정도였고 인디아나 페이서스도 그에게 상당한 관심을 보였죠. 이에 바이넘을 놓칠까 불안했던 레이커스는 곧바로 그의 루키 계약 옵션을 행사해 트레이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아버리며 바이넘은 점점 더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는데요. 3년 차가 된 2007-2008 시즌 바이넘은 평균 13.1 득점 10.1 리바운드 2.1 블록의 공수 양면에서의 솔리드한 퍼포먼스와 함께 무려 63.6%의 야투 성공률까지 기록하며 이제는 완벽히 NBA 무대에 적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펼쳐진 맨피스 그리즐리스 전에선 리바운드를 시도하던 중 팀 동료인 라마 오덤의 왼발을 밟아 착지를 잘못하면서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안타깝게도 결국 시즌 아웃을 선고받게 됩니다. 레이커스는 그가 부상당한 이후 파우 가소를 영입해 전력 보강에는 성공하면서 3년 연속 프로무대를 밟을 수 있었고 서북 강팀들을 연고 푹 꺾으며 파이널에도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으나 아쉽게 보스턴 셀틱스에게 무릎 꿇고 우승에는 실패하죠. 그래도 2008년 오프시즌 동안 건강을 완벽히 회복하며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게 된 바이넘은 레이커스와 4년 58밀리언 달러의 대형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결의를 다지게 되는데요. LA 클리퍼스와의 1월 매치업에서 커리어 하이 42 득점을 폭발시키는 굉장한 공격력에 15리바운드 3블록까지 곁들여버리면서 정통센터의 무서움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같은 달 펼쳐진 샬럿 밥케츠전에서 제럴드 월레스에게 하드파울을 범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월레스는 이 때문에 갈비뼈 골절에 폐 손상까지 겪게 되는 엄청난 사태로 번지고 말았죠. 하지만 바이넘 또한 무릎 부상을 당하며 쓰러졌고 내측 측부인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이었기 때문에 장기 결장이 불가피한 상태였는데요. 플레이오프 시작 직전인 4월에 복귀하긴 했지만 당시에도 회복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풀업에선 제한되는 시간만 플레이할 수 있었고 공수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기 힘들었던 그는 예전만큼의 기량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레이커스는 파이널에서 올렌도 매직을 꺾고 7년 만에 다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으나 바이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시즌이기도 했죠. 그래도 다음이 2009-2010 시즌 꽤 건강한 모습으로 65경기에 선발 출전한 바이넘은 평균 15득점 8.3 리바운드 1.4 블록의 준수한 활약을 펼쳤고 팀의 원투펀치 코비 브라이언트와 파우 과소를 지원하는 3옵션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프로밀라운드 오클라우마 시티 썬더와이 6차전 경기 도중 또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히 정도가 심각하진 않아 계속 플레이했고 2년 전 파이널에서 쓴 패배를 안겼던 보스턴을 상대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서력에 성공하며 대망의 리핏을 일궈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넘은 2010년 프로평균 8.6득점 6.9 리바운드 1.6 블록의 공수 양면에서의 무난한 활약을 펼쳐보였고 무릎 부상을 달고 뛰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한 정신력이 돋보였던 무대였죠. 하지만 이미 두 번이나 우승을 해냈다는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변해서였을까요? 그는 원래 프로비 끝나자마자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보러 가고 그것도 모자라 유럽으로 휴가까지 떠나는 등 몸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결국엔 6주 정도나 지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회복기간도 더 늦춰져 10-11 시즌 초반 한 달 이상을 결장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매체에서 그의 부족한 프로정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리바운드와 블록 수치는 지난 시즌보다 상승하긴 했으나 평균 11.3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떨어졌고 기껏 70%를 찍었던 자유투 성공률도 다시 60%대로 복귀하면서 두춤한 성장세를 보였죠. 레이커스 또한 풀업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2라운드에서 만난 델러스 매버릭스에게 무려 0대4 수입을 당하는 굴욕을 맛보며 기대했던 쓰리핏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는데 델러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바이넘은 제이제이 바레아에게 레슬링 기술을 연상케 하는 듯한 하드 파울을 범해 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다음 시즌 4경기 출장정지 징계에 2만 5천 달러의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그렇게 10-11 시즌이 끝나고 팀을 이끌던 명장 필 잭슨 감독이 은퇴하면서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새로 부임했고 10-11 시즌 바이넘은 더 중용받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평균 18.7득점, 11.8 리바운드, 1.9블록이라는 커리어 최고의 개인성적으로 보답하면서 팀의 이 옵션으로 활약하던 파우 가솔보다 더 높은 득점력을 거시하기도 했고 리바운드와 블록, 그리고 야투율까지 더 좋았죠. 1월 펼쳐진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에선 커리어 첫 20-20을 달성하고 4월 세나토니오 스퍼스전에서는 무려 30개의 리바운드를 따내는 등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친 바이넘은 생애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영광까지 차지합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3점 슛을 날려 벤치에 앉게 되고 4쿼터 작전 타임 때 모이지 않아 벌금까지 물게 되는 등 돌발 행동과 멘탈적인 문제는 시즌 내내 계속되었고 이 때문에 불안불안한 시즌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레이커스 4부 3위의 괜찮은 성적으로 또 한 번 프롭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2라운드에서 만난 오클라우마에게 무릎 꿇고 아쉽게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오프시즌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가 엮인 트레이드에 포함되며 커리어 두 번째 팀인 필라델피아 세븐틴 식서스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맙니다. 바이넘은 양쪽 무릎 상태가 딱히 좋지 않아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시즌 시작 전 트레이닝 캠프에도 참가하지 않도록 팀 차원에서 그를 배려해 주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넘은 볼링을 치다가 무릎 부상을 더 악화시켰고 올스타 브레이크 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는 시즌 아웃 선고를 받고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죠. 어이없게 12, 13시즌 전체를 통으로 말아먹은 바이넘.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상 회복 훈련조차 게을리 받으며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라는 망언까지 일삼으면서 팬들을 더욱더 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이넘은 필라델피아에서 유니폼 차기 샵만 남기게 되었고 2013년 오프시즌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계약을 체결해 커리어 세 번째 팀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13, 14시즌 출전 시간에 제한을 두고 플레이했고 평균 8.4득점, 5.3 리바운드, 1.2블록이 겉보기엔 쏠쏠한 스탯을 찍은 것처럼 보였지만 야투율이 고작 4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재벌을 개못 준다는 말처럼 여전히 팀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일삼았고 결국 보다 못한 구단에서 바이넘을 자체적으로 시즌 아웃 처리시켜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즌 도진 시카고 불스로 트레이드된 그는 곧바로 방출당하는 굴욕을 맛보게 되죠. 이후 인디애나 페이서스에서 전력 보강 차원에서 바이넘을 영입하긴 했으나 또 부상 때문에 두 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시즌이 끝났는데요. 무릎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지만 체중이 많이 불어난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실망스러움만 안겨주게 되었고 그렇게 빅리그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NBA에서 가장 어렸지만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될 만큼 굉장한 잠재력에 그만한 실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앤드류 바이넘. 그러나 스카이 훅슈장인 카림 앞둘잡아도 그의 주체할 수 없는 기분파적인 성향에 지도를 거부할 정도였고 두 차례 우승을 거둔 이후 자신의 위상이 올라가자 점점 연습과 자기관리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두부 멘탈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레이커스 프랜차이즈 스타로 군림하던 블랙맘바 코비 브라이언트의 플레이 스타일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멍소리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1년밖에 잊지 못했던 것도 프랜차이즈 레전드인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빙이 바이넘의 게으른 성격을 알아보고 그와의 재계약을 거듭 거부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현재도 NBA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며 데뷔 당시 나이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만으로 33세밖에 되지 않았고 몸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 준척급 빅맨 정도의 활약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네요. 오늘 준비한 전설의 포켓몬 시리즈 앤드류 바이넘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이며 저는 지금까지 NBA TV 농구 이야기의 리유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